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실패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뽀로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는 데 있어갖고 반영이 됐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할 때 1200번 이상의 실험 끝에 결국은 전구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천번이 넘는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디슨이 답하기를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200가지가 넘는 불이 켜지지 않는 전구를 만드는 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이 켜지는 전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이후에 해무수를 통해서는 아 어떻게 해야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구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사업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레스트를 통해서는 그냥 잘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지식을 노하우를 갖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도 알게 됐습니다 미시를 통해서는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교훈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반영됐기 때문에 뽀로로